I'm going about making Korean speak better English. 한국인들이 더 나은 영어를 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어. It starts from dealing with matters from the word go. How do we acquire a language? 이 일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우리는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니? 안녕하세요, 아르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습득할까요? 우리는 언어를 직관으로 습득해요.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은 본능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언어 습득의 본질은 직관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성으로 분석을 해서 머리를 써가면서 어려운 한자를 써가면서 막 필기하고 이렇게 습득하는 게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갓난아기 때 우리 한국말을 할 때, 모국어를 할 때 그렇게 우리의 모국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 제2의 외국어, 제2의 어떤 언어를 배울 때도 그 언어를 직관으로 습득하면 돼요. 그 방법은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쓰기, 그리고 읽기가 있어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습득하시면 돼요. 문법 영어를 써가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10년을 해도 영어를 할 수 없어요. 영어 시험이 일주일, 2주밖에 안 남으셨으면 절대로 문법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자신감을 낮추고 그게 더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시험 점수를 높이지 않을 거예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면은 그럴수록 더 문법을 놓으시고 자기 내면에 있는 그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의 언어적인 능력? 언어는 참 별거 없거든요. 어떤 뉘앙스만 들어도 대충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을 사용해서 언어를 습득하시도록 하세요. 자, 시험을 칠 의무가 없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영어 문장들을 읽으면서 따라 읽으면서 낭독하면서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많이 듣고 또 영어로 된 책들을 많이 읽고 글들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어책 136쪽입니다. 고에도 의미가 많고 문장이 굉장히 많지요. 네, 고로 할 수 있는 말들을 다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들이 많은 거예요. 이 영어책에 들어있는 문장 하나하나는 수거, 표현을 대표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장 하나하나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썼거든요. 또 저 말만 하면 좀 신빈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언어는 다양한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제 목소리만 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코어책이 많은 거예요. 그치만 이 책은 명언집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쓴 글이 훨씬 더 많고요. 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 바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떠나다 의미부터 타지매니아 강축 저 겨울에 타지매니아 가봤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호주에는 곳곳이 참 정말 엄청난 대자연이 있어가지고 여행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서 일만 하고 공부만 한 걸 좀 후회하는 하는데 뭐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책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가면은 정말 여행을 많이 할 거예요. 이거 누가 찾아가지고 태그 하신 분 있던데 윌 스미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음악들을 들으면서 작업을 했는데 네, 그거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좀 네, 뭐 저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은지 went for a job as an occupational therapist because she liked to help the weak. she finds it rewarding. if you think he's the one, go for it. you remember how you've learned your mother tongue? the same goes for this. it's by getting used to a new system, familiarizing yourself with it. 제가 영어를 가르친 지 좀 됐잖아요. 좀 됐는데 영어를 가르칠 때부터 항상 강조하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familiarizing 혹은 familiarization 언어는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냥 많이 보시면 다른 말로 이 언어에 배우고 싶은 언어에 많이 노출되시면 자연히 습득하는 게 언어예요. 그거를 우리 익숙해지다 라고 말을 합시다. familiarization I will go in for the competition I will go in for the competition I don't go in for driving very much I find it silly I decided to go into business as a webcomics artist Mina is planning to go into culinary business The vaccine will not go into production until it's tested As a scandal broke out, the suspects went into hiding Jamie went into labor I'm glad Amber is going into the sciences to be an ecologist Amber는 저의 조카?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godfather인데 goddaughter 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제 백부의 딸인데 그 Amber가 네, Amber 얘기예요. 저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제가 호주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면 그 문화 영향을 받아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했을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게 이컬로지스트예요. 저는 이컬로지를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학을 해야 된다,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뭐 그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경영학으로 갔어요. 네, 아, 경제학으로 갔죠. 참 그거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음 생에는 호주에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 아이는 호주에서 자랐으면 좋겠네요. I can't go into details at this stage because I still have little information about it. 그렇죠? 뭐에 대해 잘 모를 때는 그에 대해 이렇게 자기의 인식들을 말하는 것보다는 말을 아끼는 게 현명합니다. 그 말을 이렇게 말해요. I still have little information about it. 현명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충분한 정보가 없을 때 잘 모를 때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I don't want to go into that now. Can we discuss it later? A considerable amount of research has gone into a book like this. You really went out of your way to make me feel better. Some people go shopping when they are stressed out. I went to see the doggy I rescued. 강아지를 귀엽게 하는 말이 dog이에요. Doggy 우리나라 말과 참 비슷하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댕댕이 댕댕이를 영어로 dog이라 그래요. I went to see the doggy I rescued. We won't be able to carry all these boxes out at one go. Marcus is a go-to guy. I went to see a doctor. If you will excuse me, I need to see a man about a dog. 어디 좀 갔다 올게? 어디 좀 갔다 올게? 이 말을 영어로 I need to see a man about a dog. See a man about a dog이라 그래요. May I take a look at this? Go ahead. Let's go house with the bill. Where do you think you are going? Shouldn't you finish this first? 좀 비꼬는 말이에요. Where do you think you are going? 이런 말로 해요. On a hot summer day, a cup of iced water goes down like a waterfall. On a hot summer day, a cup of iced water goes down like a waterfall. Juyeon went down with infection after eating raw fish. 회 조심하세요. 광안리에서 한 달에 한 명씩은 그 회를 먹고 이렇게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회 조심하세요. 바다가 굉장히 오염됐습니다. 익혀서 드시길 바래요. 어떤 형용사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용사는 타임리스인 것 같아요. 타임리스. 타임이 없다잖아요. 시간이 없다. 다른 말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 타임리스. 저는 모든 것에 타임리스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있어도 이 판단한 잣대 중에 1번이 타임리스예요. 타임리스. 이 책 디자인도 타임리스로 잣대를 결정해가지고 이거는 시간이 흘러도 네,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두고 봅시다. How do I get to the state library? You go down this street and you will see a classical building with people lying on the front yard. 아, 길마다 이렇게 단어들이 다른데 이거 정말 좀 참고하세요. 네, 제가 리조치를 해서 이게 사실 나라마다 달라요. 이 단어가. 그치만 여기에 정리한 거는 최대한 인터내셔널한 단어들이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확인을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뭐 진짜 좁은 길을 로드라 그러는데 로드 잘못된 말이에요. 그 아저씨 뭐 이런 사람들이 지으신 것 같은데 제가 누구 알고 하는 말인데요. Go down the road. 도로를 따라가다. Go through a tunnel. 터널을 통과해가다. Go over the bridge. 다리를 건너가다. Go up the hills. 고개를 올라가다. This way goes to the university of Melbourne. There, you will find buildings that look like Hogwarts. 제가 여기에 반해서 멜번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University of Melbourne. 요즘 인터넷 강의만 하고 있어서 불만이 많긴 한데 어쨌든 제가 갔을 때는 참 좋은 대학교였어요. The world is on constant change. It goes against the grain to underestimate the women's power these days. Jack Ma is famous for hiring more women than men. I will go along with you. I will go against using plastic straws. They sleep away and go into the ocean's killing animals. 자, 제가 방금 ocean 앞에 the 라고 발음한 것 같은데 네, the를 뭐 I, O 앞에는 D로 발음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현지인들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심지어 뭐 네 네, 그러니까 복수를 말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거 그렇게 문법적으로 꼭 맞아야 된다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육 방식의 우리 교육 시스템의 폐해거든요. 네, 우리는 맞다 그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언어는 맞고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언어에는 맞고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법적으로 맞아야 돼. 이런 태도가 우리가 언어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깨부수는 게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언어를 잘하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영어를 잘해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맞고 틀린 게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언어에는 맞고 틀린 거가 없으니까 언어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는 자잘한 거에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어니까요. 거기 작은 거에 매달리면 큰 걸 하지 못해요. 그 큰 거는 바로 이 영어라는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도 못하는데 뭐하러 여기에 시간을 씁니까? 그쵸?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적어도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목적은 여러분이 저는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안내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길을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지름길입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언어의 본질은 직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맞고 틀린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잘한 거는 신경 끄십시오. 알겠습니다. sometimes you have to go against the floor when everyone else is doing it wrong. I am going about making Koreans speak better English. we went about the surrounding area as we arrived. how should we go about solving this? enough the virus has been going about. it starts from dealing with matters from the word go. how do we acquire language? Go about your business, guys. Don't pay attention to me. Just go about your business. He goes around with cultured and well-educated people. He and I go back a long way. She won't go back on her word. Go it. Show them what you are made of. I will work for you as far as it goes. As non-fiction books go, this is more aesthetically decluttered and yet deep and broad in its contents. As non-fiction books go, this is more aesthetically decluttered and yet deep and broad in its contents. I'm going to drink some water. Wait a minute. I will go for margarita pizza with a glass of shira. Shiraz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발음은 shira입니다. I will go on trying to earn your heart. I will go on trying to earn your heart. That went on about how wrong it is for me to choose a career just for the money. Go on do whatever you want. I don't know what went on there. What's going on here? 혹은 what's going on here? I bought this but didn't go much on it. There were no clear evidence to be happening. The detective didn't have much to go on. The lights went off. It'll go off quickly in warm temperatures. 상한다는 거를 고어 풀라 그래요. It's a time bomb. It will go off tonight. The firework went off in his face. My boyfriend went off on one because some guy looked at my body. I went off Karen after noticing she's a gold digger. I went off beef burgers after studying a legal case on someone getting a brain damage from eating one. My law professor joked whether you'd won a million dollars and a brain damage, or a healthy brain and no compensation. 어 이거 어 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에요. 어 호주에서 Hungry X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아이가 한 열, 열 살에서 열 네 살 사이의 아이가 어 햄버거를 먹고 brain damage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네 근데 평생 그 brain damage를 안고 가야 되잖아요. 음 그게 바로 그 어떤 이렇게 패티를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면은 한 번씩 뭐 엄청 많이 생산할 때 한 번씩은 안 익어서 덜 익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왜 그걸 먹으면은 아이들이 먹으면 진짜 큰일이 나서 아주 중급 장애인이 되요. 어른은 한 일주일 정도 엄청 아파요. 어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 저는 맥도날드 여기 달맞이 맥도날드에서 먹고 한번 진짜 엄청 아픈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상이 안 된대요. 음 아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햄버거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I'm going off the bed now. 어 비건버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I had some alerts. But it's going off now. 어 요즘 꽃가루 날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 많으시죠. 눈 가려우시면 비비지 마시고 네 눈물로 이렇게 헹궈 주시고 안약을 넣거나 그리고 냉찜질을 하면 된대요. 네 눈 정말 소중하니까 되도록이면 선글라스도 끼시고 안경에도 이렇게 편광필터 있잖아요. 네 블루라이트 차단 그런 거를 쓰시면 네 눈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안 먹어도 뭐 비타민 안 챙겨 먹지만 저는 비타민 A랑 뭐 루테인 이런 거 꼭 챙겨 먹거든요. 뭐 과하면 안 되지만 루테인 과하게 먹으면 여기 결정체가 생긴대요. 그래서 한 번씩 정말 안 먹을 텐데 먹고 네 그리고 루테인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집에서 케일을 키우기도 합니다. 케일을 진짜 잘 자라요. 그래서 씨앗으로 심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 자라서 지금 배추만큼 커졌어요. 무슨 네 하나 심었는데 무슨 배추밭이야. 케일 한번 키워보세요. 그 씨앗 팔거든요. 케일 키우는 거 강추하면 되냐? 그냥 심기만 하면 나요. Could you go over this once more? I'm still puzzled. She has gone over to Catholic. Would you go out with me? Let's go out for dinner. We have enough food to go around everyone. We tried to come up with a solution to provide them with supplies. But we went round in circles. We went round in circles. I have gone through it tough times. Although the world is full of suffering, it is also full of overcoming of it. The taxation office went through all our records. The sale of the property is set to go through. 우리가 무엇이 될 거라고 정말 굳게 믿으면 진짜 그렇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되니까 정말 굳건히 믿으면 정말 확실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게 아주 작은 거든 큰 거든.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어떤 주차장에 들어갈 때 그 거기가 항상 1층이 꽉 차 있는데 분명 자리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항상 거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면 항상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의 힘 참 신기합니다. 언어도 나 영어를 할 수 있다. 토익 900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말 굳게 믿고 그 신념을 잃지 않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제가 영어를 잘 할 수 있을지 몰랐었어요. 근데 그렇게 상상을 하고 visualize을 하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것도 제 얘기인데. 이것도 제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 되게 많죠. 남자든 여자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이렇게 다른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건데 미국 가셨을 때. 그래서 오늘 뭔가 좀 생각하면서 입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주셨는데 저 아직도 이렇게 새 것처럼 갖고 있어요. 저는 옷을 한번 사면 진짜 오래 입는 것 같아요. artist who don't love nature are fake. they don't create anything original. and what they want is money. true artists are those who can't go without creating. I should probably get going. I would like a cup of long black and a brownie to go please. take out 할게요. take out은 잘못된 말이에요. take away가 맞는 말이고 또 그거를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to go please 라고 말해요. 뭐 이렇게 take away 라고 말해도 되는데 to go 도 괜찮아요. 이렇게 나라마다 표현이 다르다는 걸 제가 설명을 적어놨죠. kids started going amok as soon as they got here. my overly protected boyfriend went after the guy who flirted with me. what goes next? it does not matter how slowly you go as long as you do not stop. Confucius는 공자에요. I'm going to see the last page of this book. 음... last page 한번 봐봅시다. 감동이 준비되어 있어요. last page에는 I'm going to give this to my girlfriend. I'm going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and master my culinary skills. I'm going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and master my culinary skills. 네, 집에 있게 된 김에 culinary skills을 마스터하겠다 이 말이에요. It's going bad. If you just read aloud this book every night, you can't go wrong. If you just read aloud, read aloud this book every night, you can't go wrong. He's got mad for it. I went back to sleep. We went into a trouble. I was going on 19 when I started my first business. Brazil went down 4 to 3. My presentation went well. All my good intentions went for nothing. I hope everything goes well with you. She's really talented. I believe she's going places. Blackpink is going places. The book of English is going places. It's going to be the best book. Not by a little bit, but by a mile. It's not much. It's a lot, it's much. It's much more. Blue goes well with white or yellow. Pitcha goes well with red wine. Hate goes with territory and being famous. wisdom is knowing what to ignore the premature can't just go with a flow the alarm went five times after some trying we got the thing going it has gone haywire our country has been going for a century yet it's still going strong our company has been private so far but we have decided to go public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굳건 하려면 그 변한 환경에 시간에 따라 환경이 항상 변하잖아요 그 변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죠 leave us alone and go about your business i showed him little bit of my cleavage and it got him going 제가 제가 유머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재미있는 말들을 넣어 려고 이런 문장을 넣었어요 뭐 어떤 독자님이 이거 왜 넣었냐 물어보시던데 제가 좀 웃겨 보려고 넣은 거예요 봐주세요 i'm full of go today. 오늘 컨디션 진짜 최상이야 정말 좋아요 you seem always on the go. you seem to be always on the go. they have so much going for them. i survive on very little overseas so at least i have that going for me so i can venture into new fields taste goes a long way in deciding how your life is going to be if you are classic you don't do ugly things 음 그래서 취향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네 뭐 당장 판단하지 않고 좀 오래 만났다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판단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의 취향을 보고 이 사람과 뭘 할지 않을지를 결정하곤 해요 왜냐면 그 취향이 정말 많은 걸 결정한다는 걸 이렇게 굉장히 많은 증거들로 깨닫고 있거든요 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all my efforts go to show how much i love her the honor goes to my family and friends you have been supporting me all along 감사합니다 the honor goes to my family and friends we have been supporting me all along 그런 분들 참 많죠 네 최근에 김지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we tried for hours to get it work but it was a no go our efforts went for nothing drink and drive must not go together drink and drive must not go together not everyone knows about the deadly health problems that go with breathing and smoke not everyone knows about the deadly health problems that go with breathing and smoke the same goes with smoking is simply poison 어 제가 최근에 술을 끊었습니다 뭐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게 한잔하는 거 말고 혼술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술은 포이즌이니까요 그거를 돈 주고 내 몸에 시스템에 넣는 거 아 그거 네 포이즌이니까 great intelligence often goes hand in hand with great reading habits 음 그래요 책을 읽는 습관이 바로 위대한 지성으로 이어지는 그게 항상 떨어지지 않아요 책을 읽는 습관이 바로 위대한 지성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행복하고 네 굳건한 그런 충만한 삶을 사는 건 정말 자명한 것 같아요 책을 사랑합시다 great intelligence often goes hand in hand with great reading habits 세종 was an avid reader 세종대왕도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books permit us to voice for a time to tap the wisdom of our ancestors 칼세이건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이 네 네 뭐 칼세이건이 사객해라 그러시던데 칼세이건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으로 읽고 싶어요 the dog went for the guy he goes at things with great vigor if he thinks it's valuable to him i heard you had a go at him the other night the other night can i have a go can i have a go on your bike 어 바이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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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에요 바이크는 바이크이고 어 모터 바이크 이게 오토바이예요 모터 바이크 모터가 달린 바이크가 오토바이예요 let me have a go at fixing it you cannot do the work all in one go don't go too far i've never tried yoga before but i'm willing to have a go he's really making a go of his new ventures he often goes to great lengths to make a difference he will go to any lengths to achieve his visions the story goes like this the song goes like this korean or chinese names are usually hard to pronounce in english so they go by any names they like that is easy to pronounce i go under the name audio in australia most pronounced it oreo but some educated ones who know italian or spanish call me audio 그래서 제가 audio 라고 하는 거예요 it's my specialty to simplify complicated matters elizabeth goe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you love her 뻔하서나 we have a month to go to prepare all this we had a great time but it went so quickly today is the only day yesterday is gone 오늘이 정말 살면서 느끼는 건데 오늘 지금 살아 있을 때 집중하는 게 삶을 잘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나간 일은 있고 오늘에 집중합시다 where does this go i'll put it away if you tell me where everything goes the painting this painting will go facing my bed i think i will appreciate the positive energy every morning when i wake up 이건 실제로 저희 콜렉터가 저에게 한 말이에요 이 그림을 이렇게 걸 거라고 garage sale we are moving overseas everything must go she likes to grab things that are going cheap so she ended up buying all kinds of stuff from kitchen tools exercise equipment and beauty products stationery and to foods that she couldn't finish herself this lot will go to the highest bidder five goes into 25 five times three will go into nine but three into eight one go six goes into 541 roughly about 90 times which means if you read six pages a day you can read this book up in three months 이 책이 541쪽이에요 그래서 6로 나르면 6 goes into 541 roughly about 90 times 세 달이죠 which means if you read six pages a day you can read this book up in three months 세 달이면 이 책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장을 읽으면 자 그러면 이제 고가 마무리 되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발음대로 제가 이게 양이 많은 분량들은 이런 주제들은 좀 빠르게 읽어드렸잖아요 네 다시 듣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 화면을 똑똑 클릭하시면 10초씩 뒤로 가고 또 똑똑 클릭하면 10초 빠르게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돌려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멈춰놓고 따라 말씀해 보시고 이렇게 말을 흉내내시면 그 언어가 습득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